로제밥 로제밥 아니 이거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다 코빌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BHC 신메뉴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메뉴 이름은 순서대로 신메뉴인 치퐁당 후라이드 콤보랑 분모자 로제 떡볶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브레디발소 콜라보 치킨박스에 담겨서 배달됐어요 귀엽죠? 이번 치퐁당 신메뉴는 보시다시피 후레이크가 많은게 특징이에요 이거 한 마리에 들어있는 후레이크요 광고에서가 아니라 제가 진짜 이거 치킨 꺼내고 다 탈탈 털었는데 이렇게나 수북하게 대박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남은 후레이크로 꿀조합을 만들어서 먹는 치퐁당 순석 챌린지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 챌린지에 동참해보고자 빵 위에 마늘버터 스프레드를 뿌려서 여기에 후레이크를 추가해서 먹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 분모자 로제 떡볶이를 옮기다가 소스를 딱 찍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거에요 그래서 밥에다가 로제 떡볶이 소스를 넣고 거기에 치즈를 또 올려서 리조토처럼 만들어봤어요 이따가 후레이크도 올려서 먹어볼게요 사이드로는 스윗 하바네로 소스랑 뿌링뿌링 소스 그리고 자리가 없어서 못 올렸지만 맵소사 소스랑 양념소스도 있습니다 이따가 밥이랑 같이 먹어볼 김이랑 치킨무도 있구요 음료는 콜라 그럼 잘 먹겠습니다 콜라부터 먹어볼게요 먼저 치킨 닭다리부터 먹어볼게요 치킨 닭다리부터 먹어볼게요 치킨 닭다리부터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그치에 돼서 먹기 좋고 아직도 먹기 좋고 제가 조금 더 먹기 위해 먹기 좋고 이렇게 먹기 좋고 맛있게 먹기 좋고 이제 먹기 좋고 먹기 좋고 먹기 좋고 땡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로제밥 진짜 맛있다 이거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다 로제밥 물 까먹는다 고춧가루 아.. 근데 저번에 뱅뱅 먹어야 되는데 겉에 뱅뱅 먹어야지 좀 더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어야지 뱅뱅 먹으러 가고 겉은 뱅뱅 탱탱탱탱 뱅뱅 정말 맛있는데 고춧가루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맛있어 아... 저는 좀 더 먹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맛있어서 잘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서 조금 더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어 맛있어 고춧가루 단어들 아.. 야채는 전통에 청소노동이 부터 아깝다 앞뒤 밥 고춧가루 이번에는 도시빅토리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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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아Mart이 퍽퍽퍽퍽하며 흡수 너무 맛있어 너무 조용해서 먹으면 생각보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역시 남은 먹방을 사랑해봤어요 너무 조용해서 엄청 비싸고 너무 맛있고 말랑말랑 같이 먹으면 좋더라구요 너무 맛있어용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용 진짜 맛있어 고소한 소스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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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짱 하아 고소함 고소함 이 맛도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제 뱅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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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베리 넓은 아름다운 맛이네요 생각보다 맛있네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저는 정말 맛있지만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정말 맛있어요 만들어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오늘도 나무나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